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이제는 정착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어떤 것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이 의무인 포장제는 종이팩과 금속팩, 유리병과 합성수지 등 크게 4가지 종류인데 합성수지에 비닐과 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폐비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100세대 미만 아파트인 소형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분리수거업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을 넣어서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주민들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 분리수거업체에서 소형 아파트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는 건가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분리수거업체가 아파트에서 수거한 폐비닐을 재활용업체에 넘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을 주고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폐비닐 수거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혹시나 다른 재활용품도 수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대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형 아파트는 반대입니다. 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유리병과 페트병, 폐지 등 돈이 되는 품목들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폐비닐은 끼워서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소형 아파트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걷어간다라는 말씀이시죠? 보통 이 재활용품은 수거된 후에 다른 원료로 재생산이 되는데 폐비닐이 수거된 후에 어떤 용품으로 재생산되길래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수거한 폐비닐은 분리수거 업체에서 1차 분류 작업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만 재활용 업체에 넘기고 폐비닐을 넘겨받은 업체는 고형 연료로 제작해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나 폐비닐을 고형 연료로 만드는데 톤당 4,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고형화 연료 자체가 유가 하락과도 연관이 있고 또 고형화 연료 가치 자체가 떨어지면서 납품 단가가 그래서 떨어진 거죠? 네, 고형 연료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고형 연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선 납품 단가가 낮은 업체의 고형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공급절을 찾지 못하는 고형 연료 제조업체는 그만큼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업도 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폐업보다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인 데올리아와 맥컬리 같은 회사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몇 해 전 향토기업 유성이 매각되는 등 현재 매각의사가 있는 업체도 두세 개가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업체에서는 만약 다국적 기업에서 소각장이나 분리수거 업체까지 재활용 전반에 걸친 업체를 인수하고 자국 재활용품만 취급하면서 지역 재활용품을 받지 않는다면 대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지역 재활용품을 받지 않게 되면 정말 쓰레기는 쌓여만 가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외국계 회사는 자국 내 공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고 환경교제가 많다 보니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외국계 회사들이 인수에 나서기 전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흩어진 업체를 센터를 만들고 운영권을 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근 부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곡 재활용센터가 있고 경주에는 폐기물 재활용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업체를 모아서 센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지자체는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운영과 관련돼서는 울산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업체들에게는 운영권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대구에서도 시 자체에서 환경블록을 운영하기도 하고 많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던데 울산시도 이미 폐비닐과 관련해서 문제도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폐비닐에서 시작되고 있는 자금 문제는 지역의 환경문제로 크게 번져서 재활용품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적으로 요소수 사태를 겪은 경험이 있죠. 자금 부시가 큰 화재로 번지듯이 울산시는 앞으로 지역 재활용품에도 신경을 쓰고 혹시나 하는 대란에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